호도리 쌀툰 호도리의 사이다툰 제가 17살때 겪은 일이에요 갓 입학해서 서로 어색하고 그런 때에 눈에 띄게 핑크로 돌아온 애가 있었는데 홈케이스는 기본이고 웬만한 물건이 핑크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친해지려고 다니던 애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악감정은 없고 그냥 아 나댁이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딱히 친해지려 다가와도 신경 안쓰던 애였어요 제가 평소에도 지갑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집에 갈 때 버스랑 지하철 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1때 큰맘 먹고 산 소중한 16만원짜리 빈폴 지갑이어서 MCM처럼 진짜 미친듯이 비싼건 아니지만 중1인 저로서는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지갑 제 지갑 안에는 체크카드랑 5천원 정도가 있었어요 평소에도 체크카드로 거의 결제해서 현금은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았죠 암튼 제가 체육시간에 운동장으로 내려갔다 명찰을 가지러 다시 올라가다가 그 분홍해가 제자리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의심을 살짝 했었지만 괜한 애를 도둑으로 몰아갈 수는 없어서 그냥 제 명찰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체육시간이 끝나고 다시 올라와 보니까 여자애들 지갑이랑 화장품들이 거의 다 털렸어요 물론 저도 예외는 없었죠 내 비비, 팩트, 미스트 파우더, 고체 향수 이게 다 얼마짜리... 다행히 핸드폰은 아침에 걷어가서 부사했고요 애들은 빡치지만 도둑을 잡을 방도가 없었어요 소지품 검사를 당연히 했지만 분홍해의 가방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목격한 곳도 있었으니 티내지 않게 주시하면서 아 제가 다 세배놓고서는 저 순진한 눈망울로 구라를 까는구나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와 단서가 없었죠 드라마에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우리 반 여자애들은 거의 다 체크카드 하나씩은 있었어요 그리고 체크카드 쓰면 핸드폰으로 문자 오잖아요 그걸 이용했어요 분홍해는 용감한건지 아님 멍청한건지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체크카드를 펑펑 써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폭풍 문자가 왔어요 노래방, 편의점, 이니스프리, 에뛰드, 토니모리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도는 아니라고 펑펑 그리고 은행가서 정확히 확인해본 결과 18만 6천 2백원이 나왔어요 다른 여자애들한테도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 어떤 애한테는 심지어 빕스 6만 3천원 문자가 왔다고 하네요 아마도 멍청한거 같아요 그때 우리 반 여자애들은 이미 분홍해라는 것을 알지만 엿먹이려고 평소에 하던대로 행동했죠 그리고 작전을 개시 학교 주변이 되게 놀기좋게 되어있었어요 번화가 주변이어서 놀 때도 많고 학교가 끝나고 우리 반 여자애들 7명이 분홍해의 뒤를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가관이더라구요 옆반에 있던 그 분홍해 절친 3명이랑 분홍해가 가는데 돈을 그냥 물수듯이 쓰더라구요 현금도 훔치냐는 지갑에 있었는지 펑펑쓰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아참 부모님한테는 이미 말해놨어요 엄마가 분실신고 하자고 했는데 그냥 분홍해 엿먹이고 싶다고 하고 조금 있다가 분실신고 하겠다고 말했어요 분홍해가 친구들이랑 영화를 봤다가 카페를 갔어요 그 카페에서 뒤집어 업고 나오겠다고 다짐을 했죠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고 있는 분홍해를 습격했죠 진짜 그때의 분홍해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서 분홍해 테이블로 한 명씩 갔어요 그래서 한 명씩 안녕? 내 피같은 돈으로 팝콘 잘 처먹었니? 한 명이 그 말하고 나오면 다른 애가 들어가서 안녕? 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네 면상에다 쏟아버리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쓸 거니까 기대하고 있으렴 어라? 내가 사야 할 화장품을 네가 너의 더러운 면상에 쓰고 있구나 등등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 분홍해의 얼굴은 점점 시퍼렇게 변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분홍해의 친구들 표정 보니까 영문을 모르는 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가서 하이라이트로 개가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진짜 영화처럼 개 머리에 쏟아부었어요 그 뒤로 학교에도 소문이나 개가 쓴 돈이 아마 35만원에서 6만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개가 그 짧은 시간 내에 그토록 많은 돈을 썼다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펑펑 쓰고 다닌 것 같아요 지도는 아니라고 그 돈은 당연히 다 받아냈어요 통장 가지고 와서 정확히 분배하고 화장품도 개가 똑같은 걸로 새 거 다시 사서 우리들한테 줬어요 그 뒤로 선생님들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가서 학교 징계위원에 넘겨져서 전학 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개가 도벽이 있었어요 끝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누가 자기 돈 훔쳐갔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 말고 복수하길 그럼 통쾌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와 아는 후배와 만나 삼계탕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소주 각 두 병씩 마시고 나오고 2차 가려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가는 고깃집 유리문이 깨져있고 주인분이랑 약 40대 중후반으로 보였는데 진상과 그 친구들 4명이 막 이야기하는데 단골집을 지나치며 친구랑 헐 야 술 먹고 가게 부수는 사람 아직도 있나봐 라고 말하며 가는데 진상이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저란 놈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신경쓰지 말고 가려는 찰나 배치기를 시전하더군요 그 순간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이놈이 몸무게 킬로수가 3자리에요 방어적 배치기 스킬을 썼어요 진상 아저씨가 배치기에서 빌리자 이젠 이런 버리작머리 없는 새끼들이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라며 패드립 날리더라구요 그 말에 저는 제 친구 어릴 적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 패드립 나오면 눈깔 돌아가는 걸 알아서 그 순간 바로 뜯어말렸어요 아 나봐 캬아 니가 진상 평대해봤자 원래라면 진작 폭발하고 남을 녀석이 한숨심에 잘 참더라구요 살짝 친구가 흥분한 걸 본 진상이 다시 들이대더니 멱살을 잡았어요 이놈이 표정이 왜 그따위야 그리고는 잡은 멱살 흔들며 밀치기를 했어요 손톱에라도 긁혔는지 친구 목에서 피나고 확 밀어버리자 친구가 중심을 잃으면서 바닥에 낮은 물었어요 그 순간 아 ATM 가기다 생각들어서 바로 신고했죠 진상 아저씨가 신고한 거 알더니 도망가려 하더라구요 그래서 막으려고 하다가 저도 밀침당했지만 잘 막았어요 근데 순식간에 뿌리치더니 일행들 도움으로 택시를 탔어요 와 그때 뚜껑 열일 뻔했어요 택시를 막아서고 정중히 다가서서 사연 설명 후에 저 아저씨 데려가시면 도주 도운 걸로 같이 신고할 거예요 근데 기사님은 가자마자 경찰하고 그 사람 인적사항은 계산한 카드로 파악을 하시더라구요 진술서 쓰고 집으로 갔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해자 잡았다고 합의 원한다고 하여 연락처 공유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우선 연락처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어요 진상님은 역시 진상이더라구요 밤 11시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옷이랑 바지랑 다 사준다고 하고 합의금으로는 약 30만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밤 11시에 저랑 친구는 동업해요 오후 6시에 끝나니 내일 봅시다 라고 하니 무조건 아 내가 밤늦게밖에 시간이 안되는데 그래서 친구가 그럼 합의고 나발이고 벌금이나 처맞으시죠 그러더니 며칠 후 늦은 시간에 술 처마시고 하소연 전화가 왔다더군요 합의 좀 해달라면서요 그래서 친구는 이 시간에 술 마시고 전화하는 거 실례입니다 그리고 합의 절대 없으니 그만 거세요 하고 끊었어요 원래부터 합의 안 하려 했다 하더군요 그 후 저번 달 정말 간만에 그 고깃집 방문했는데 사모님이 알아보셨어요 잘 지내시냐 여쭤보니 그때 그 진상 처리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진상은 합의 못 봐서 벌금 300만원 사모님도 속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제 속도 시원하더라구요 25살 PC방 알바하며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설날에도 마찬가지로 알바하는 중이었는데 할 거 없을 때 유튜브 좀 보고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는 여튼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PC방에서는 손님 정액비나 넣어주고 재떨이나 갈면서 카운터 컴퓨터 하면서 놀고 뭐 그런 반복된 패턴을 이어갔는데 갑자기 꾸맹이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전력질주에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잠시 멍하고 있다가 아차 하고 뛰어갔어요 학자금 대출 갚고 이것저것 내려다보니 봐줄 사정이 안되서 그런데 제가 장갑차 조중수 출신으로 달리는 거 잘해서 그렇게 그 어린 꼬맹이와 나와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50미터 정도 뛰고 잡았어요 잡아서 끌고 와서 그 꼬맹이를 PC방 카운터에 세워놓고 이 녀석 자리를 봤더니 꼴랑 3천원 했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3천원을 물어주면 저녁 끼니를 못 데울 상황을 저에서 정말 젠틀하게 담배 한 대 피면서 왜 그냥 나갔어?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몇 살이냐? 12살 초 어린애랑 더 이상 대화해봤자 싶어서 엄마 번호 있지? 전화 걸어봐 아 부르기 좀 그런데 아니 근데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네 점점 괘씸해져서 안 부르면 안 보내줄거야 아 그냥 보내주시면 안돼요? 살짝 울컥해진 저는 쪼잔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시하고 할 일 하며 그 애 도망가나 안 가나 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아무리 제 사정이 어려워도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빌기만 했어도 저녁 정도 뭐 넘기자 하며 착한 형이 되어 그냥 보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안 보냈어요 그렇게 그 초딩과 1시간 넘게 같이 있었는데 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겁나 매정하지만 너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안 부르면 안 보내줄거야 그로부터 30분쯤 더 지났나? 엄마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친척집 놀러왔다가 안 오니까 자주 가는 데 위주로 찾으러 온 느낌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너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묻는 말에 훌쩍이고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이 안 보내줘서요 라고 바로 일러바치더군요 아니 왜 애를 안 보내는거야? 애가 돈을 안 가져와서 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부르라고 해도 부르지 않더라구요 그래도 그렇지 얼만데 3천원이요 뭐? 고작 그 돈 가지고 그러는거야? 그냥 보내도 될걸 애는 왜 울리는건데? 돈을 받아야지 보내주죠 그리고 부모님 호출하라고 했는데 안 부르고 버틴건 예구요 그러다가 울었죠 지 혼자 저는 때리지 않았어요 의심되시면 CCTV 보시면 돼요 하하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는거 어디서 배워먹었어? 아니 아주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수긍을 하죠 저도 돈 벌려고 하는 짓인데 제 돈 까먹으면서 왜 보내줍니까? 이 새끼 너 진짜 어른한테 말하는거 봐라 니네 부모가 그래 가르치디? 여기서 빡쳤어요 제 부모님은요 제가 뭐 훔치다 걸렸으면 제가 끌려나가서 겁나 맞았어요 우리 부모님의 아주머니 상황이라면 얼굴 빨개져서 고개도 못 들걸요? 물론 저는 겁나 쳐맞구요 이 새끼 이래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니? 이제 슬슬 이성의 끈이 놓여지기 시작하더라구요 아니요 정상으로 안보이니 더 무서운데요? 뭐? 이런 씨 계속 큰 소리가 나서인지 같이 왔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들어오더라구요 차분히 뭔 일인지 물어보는데 전 정말 하... 꼬일대로 꼬였구나 엉바란 사람도 저런데 아빠는 어떠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설명할 건 차분하게 종목종목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왜 저한테 조용하고 너 넌 돈 없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먼저 말해야지 무슨 버르장이야?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제 아이가 쓴 돈이 얼마인지... 삼천원이요 만원을 손에 살포시 지어주면서 미안하게 내었습니다 정말 너무 생각과 다르게 아빠가 대신 사과를 하고는 아들 멱살 잡고 궁시렁거리는 아줌마한테 조용히 하고 따라와 이러고 나가셨어요 상황 종료되고 담배 피러 나갔는데 밑에서 쫘악 소리가 났어요 누가 맞은진 모르겠지만 아마 애가 맞은 것 같네요 호돌이의 사이다 튼 고1 때 정말 누가 봐도 미친 또라이 선생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런 호칭이 아까우니 떼고 말할게요 부모님에게 그다지 얘기는 안 했었는데 선생이 그냥 개또라이였어요 애들 발로 차고 야구빠따로 바닥에 붙인 상태로 때리고 무슨 수업시간에 선생이 농담해서 다같이 있었는데 친구 한놈 웃음소리가 마음에 안든다고 엎드려 뻗떼시키고 출석도 뒤통수에 던지고 발로 차고 선생된지 2년차인가 된 젊은 놈인데 진짜 생긴것도 찐따해 탈모의 치질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또라이였어요 언젠가 한번 이 선생한테 찍혔었는데 이유가 뭔지 아직도 이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옆자리 짝꿍 친구랑 놀다가 책상 서랍에 폰을 그냥 냅뒀는데 수업 시작할 때 제 친구가 폰이 있어서 걸리적거리니까 조금 엉거주춤하게 책을 뺐나봐요 그걸 보고는 야 너 모순 같냐 이 새끼야 하면서 매의 눈으로 그걸 캐치해서 제 핸드폰이 책상에 있다는 걸 지적했어요 근데 정말 저 아무것도 안했고 심지어 폰도 꺼져있었는데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더니 저를 보더니 너는 멜샤가 거짓말이야 항상 네 부모 먹시라는데 이제 네 부모들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수업 땡가고 갑자기 교무실로 불려가서 그날 한 6시간은 서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하고 교무실에서 그때 눈앞에서 번호 찾아서 부모님께 전화했는데 전 뭐 걱정 없었거든요 이 선생이 또라이고 엄마 아빠도 옳고 그름은 구분하는 사람들이라 솔직히 난 니가 엿대일 것 같은데 속으로 이 생각하면서 차분했어요 부모님 전화받고 이 선생이 진짜 또라이인 걸 딱 눈치를 챘어요 나중에 들은 말로는 원인과 결과에서도 개소리를 하고 안그래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미 안좋을때로 소문 퍼져서 이미 눈치 다 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엄마는 주식하는데 아빠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드실때로 드셔서 그런 선생들 자체를 원래 노답으로 보는 사람이셨는데 전화해서 개소리하니까 아빠가 면전에 대고 탈탈 털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개 털리고 괜히 저한테 뭐라 또 하더라고요 부모 보니 니가 왜 그 모양인지 알겠다 저 미친놈이 뭐래 근데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는 아빠랑 스무살 가까이 차이나는데도 아빠가 못 이기는 성격이에요 선생은 아빠가 털렸으니 엄마에게 건 것 같은데 잘못 생각했어요 진짜 게다가 엄마가 주식에 투자할 때 굉장히 예민한데 하필 예민한 타이밍에 선생이 전화를 건 거예요 엄마가 완전 빡 돌아버리셔서 전화기로 쌍욕하는 게 교무실에 다 들리고 시선 집중되고 난리 났어요 이때부터 선생 얼굴에 똥줄 타는 게 보였어요 수업 다 안 가고 애들 자습시키고 교무실에서 처형 기다리는 모양이랄까 아니나 다를까 3시 좀 지나고 4시 좀 넘어서 엄마가 직접 찾아와서 교무실에서 선생 개 털더라고요 참나 니 같은 새끼 선생이냐? 아니 그 저... 상식적으로 많이 듣는 소리를 해야지 어? 저 일단 진정... 진정은 무슨 애가 무슨 거짓말을 했고 뭘 잘못했는데 뭐가 있으면 증거를 가져오든가 피해망상에 쩔어서 두 시간 가까이 헛소리하는 거 내가 들어줄 줄 알았니? 정신 차려! 선생 계속하고 싶으면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까지 오셔서 죄송하다고 빌고 난리가 났어요 덕분에 그날 야자도 안 하고 저는 변해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센 건 알았지만 그렇게 세다는 걸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앞으로 또 이러면서 억울하게 건들면 내가 너 인생 진짜 조져버릴 거야 아빠도 나중에 웃어서 우리 아들 몸에 한 번만 더 손대거나 하면 취재진 보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 이후 진짜 그 선생 저 2학년 갈 때까지 기죽어서 맨날 입만 털고 애들 못 건드렸었어요 아마 위에서 린치를 다 했겠죠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초짜 선생이 난리 졌으니 1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일하는 곳 근처에서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마치고 나오라고 했어요 일을 마치고 기분 좋게 운전대에 올라 나오자마자 한 30미터쯤 되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 좌회전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한 1미터 밀려나갔어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어서 그만큼 밀려나간 것 같은데 이미 주위엔 20명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둘러쌌었어요 차 뽑은 지 1년도 안 되기도 했고 사고는 처음이었죠 소리가 꽤 컸는데 차가 멈추고서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서 작게 욕지거리 뱉으며 튕겨나갈 때 뒤로 살짝 제껴져서 목을 조이는 안전벨트를 풀며 내렸어요 내리니까 뒷차 포터 탑차 운전자 및 보조석 동승자가 내렸어요 30대 중후반쯤 보였는데 음주운전이었는지 표정도 이미 막 같고 술 냄새도 진동하더라고요 왜 박아요? 에? 술까지 드셨네 TMA라면 저는 덩치가 꽤 있고 키도 꽤 큽니다 생긴 것도 순한 느낌은 아니죠 하지만 마음은 여린 그만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인상을 쓰면서 아니 아저씨 먼저 내리셨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쌍방도 아니고 신호대기 중에 있는 차 뒤에서 박았는데 사과 안 합니까? 싫은데요? 아저씨 여기 사람들 보는 분도 많고 증인도 많아요 경찰 부릅니다 저는 의경 출신이라 사고 조사계 조사받을 때 구경도 많이 하고 해서 사고 나면 본인이 피해자일 땐 경찰 부르는 게 갑인 걸 알았어요 더군다나 음주는 더더욱 한동안 실량이 중인데 갑자기 동승자가 나! 니 몇 살이고? 내 새끼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 새끼가 협박을 안 해 어이 새끼야 니 몇 살이고? 어디야? 건달 드립에 이상한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이때쯤 주위 사람들 수근수근 야 우리가 신고하자 어우 저 사람들 뭐야 술 먹고 와서 박아놓고 내 말이 자기네 큰 소리네 저거 새창인 것 같은데 상황 판단은 운전자가 조금 빨랐고 사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진짜 보세요 저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술 한잔하고 여기 주점에 친구랑 2차 가는 길인데 여기까지 대리 부르고 가게 찾는 동안 운전한 건데 미안해요 섭섭하지 않게 수리비랑 해서들이 운전해서 먹고 산다는 사람이라는 소리에 그리고 진짜 탑차였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동승자 친구가 다시 야이 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뒤질라고 야 뒤질래? 그지라 좋게 말할 때 그 말에 제 맘에 피어오르던 동정의 마음은 차게 식다 못해 부서져버렸고 이어서 올라오는 분노에 똑바로 눈 쳐다보면서 112를 눌렀어요 여기 터미널 뒤쪽에 삼거리 있는 데인데요 음주교통사고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고요 어서 와주세요 5분도 안 돼서 도착하더라고요 오자마자 경찰 한 분은 정황 부르시고 한 분은 증인분들 있는데 가서 뭐 물어보시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사진 찍으시고 바로 연행 지구대로 가시죠 둘은 음주기 때문에 경찰차에 타고 경찰 한 분은 그 사람 차 운전하고 저는 제 차 타고 지구대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 경찰차 타기 전에도 진상짓 했어요 경찰한테도 욕하고 상황 말하는 저한테도 욕하고 심지어 사과했던 그 운전자 이제 경찰 왔네 됐다만 얘한테 사과해서 뭐하나 왔는데 그자 쉽죠 수가 그래 법대로 해서 점을 받지 뭐 가자마자 음주측정기 했어요 저도 하고 그 사람도 불었는데 음주취소 수치시고 피해차량 운전자는 음주수치 안나왔습니다 확인하셨죠? 음주교통사고 났셨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인계합니다 간단하게 사고 정황 묻고 서로 인계됐어요 경찰서 들어가자마자 운전자 및 동승자 이제 경찰서까지 왔으니 저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각종 패드립, 건달드립 등 각종 욕을 했어요 맞받아치기도 싫어서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도 본건지 진술하는데 와서 밀었어요 경찰이 한 번만 더 피해자 밀면 폭행죄라며 이런저런 말을 했죠 진술 다 해갈 때쯤 경찰한테 욕하고 있던 운전자 친구는 갑자기 비타 500을 들고 저한테 걸어왔어요 갑자기 내려치는 액션을 하는데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안 피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그 사람 제지하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사람이네요 여보세요 지금 피해자분이 성격이 좋으니까 참지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친구들 만나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대리 불러서 집에 와서 푹 자고 일어났더니 문자 몇 통의 부주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모르는 변호였지만 문자는 내용을 보니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완전 빨리 봤더니 미안하다 하고 막 난리였어요 근데 전 이제 안 믿겼어요 이미 이 사람의 이중성을 봤기 때문에 귀등으로 흘리면서 합의 때문에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만날 약속 전에 차 수리 견적을 내봤어요 서비스 센터 가서 16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범퍼, 후방 센서, 카메라, 뒷문 찌그러짐 등등 그리고 목이 정말 아팠기에 병원 가서 진단서까지 받았어요 3주 나왔어요 차 수리해주시는 기사님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놈은 봐주지 말라면서 3주 나오시면 완전 아니라고 해서 합의금 얼마 받을까요? 라니까 무조건 150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속시간이 돼서 그 사람 만났어요 저 어제는 잘 들어가셨습니까? 어제는 돈이 아니게 정말 죄송합니다 됐고요 여기 견적서고 여기 진단서예요 그랬더니 와 얼굴이 완전 180도 또 달라지는데 아니 고거 막았다고 지금 병원 가서 진단서를 댑니까? 예? 파스 한 장 붙이면 될걸 그걸 꼭 그렇게 처리하셔야 합니까? 돈 더 받으시려고 지금 진짜 너무하시네 어젠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참아준 건데 이제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야 이 미친 양반아 돌았네 내가 어제도 병으로 대가리 찍으려 하는 것도 참아줬다 알제? 또 얼마나 어떻게 해줄까? 어? 보자보자 하니까 니 내가 진짜 보자기로 보이냐? 진짜 어이가 없어 대화가 안 통하네? 그렇게 큰소리 치자 놀란 눈으로 가만히 있는데 아 마 그냥 데리고 꺼져라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갑자기 잡더니 100만원을 줬어요 잠깐 살짝 고민했어요 근데 그 뭉치를 그 사람한테 도로 던지고 꺼지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차에 올라 이 사람이 왜 내가 병원 간 거에 민감하지 싶어서 보험회사 사고 처리 보상반에서 근무하고 계신 형님이 생각나 전화를 했어요 형님 이런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헐 와 그 사람 엎친 데 덮친 격에 뒤집어진 거네 왜요 형님? 아 삼지나 오시면 일단 벌금 500 이상 출발이고 니가 만약 임피로 접수까지 하게 되면 1000 이상해 결격해 진짜 암튼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래 민감한 거지 자기는 아니까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또 속이려고 그럼 형님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최대한 받으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니 말빨이긴 한데 최소 형 같으면 400은 받겠다 최대 500까지 진짜 최대다? 다시 전화 오길래 형님 알려주신 거 말하고 신랑이 하다가 450까지 받고 합의 맞췄습니다 형님이 합의 잘한 편이래요 내 친구랑 같이 수업을 들으려고 교양 수업을 마쳐서 신청했는데 거기 조별과제가 있었어요 남자가 부족해 조당 한 명꼴로 배정하다 보니 친구랑 나랑 다른 조가 됐는데 조는 갈렸어도 주제가 같으니 서로 정보 공유를 자주 했었는데 과제 공유가 어느 순간 뒷담화 공유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그나마 조장이 아니었는데 친구는 조장까지 돼서 이중고였죠 우리 조 조장은 3학년 여자였는데 과제량을 인원수대로 6등분해서 그 중 3.5를 혼자서 다 해냈어요 나머지 2.5는 내가 했고 그리고 친구는 혼자서 4.5 정도 한 것 같아요 1 정도는 내가 도와주고 우리 조장은 과외 알바 하면서도 알바 끝나고 9시에 학교로 다시 와서 사정 넘어서 광역버스 막차 타고 집에 갈 정도로 책임감이 있었고 나랑 둘이서 고생 고생해서 발표를 성공리에 끝마쳤죠 근데 그 친구는 혼자서 죽어라 하고 있는데 친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둥바둥 하다가 미쳤는지 어느 순간 히히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수고바라 우리 조인들 조업됐다 하고 웃으면서 과제 준비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발표 2주 전에 알게 됐죠 드디어 발표날 수업시간 다 되도록 친구가 안 오는데 교원들 새파래져서 전화하는데 전화기 꺼져 있었죠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이 출석 부를 때 리모델 내가 손들고 대답했어요 예비군 훈련 갔는데요? 진짜 예비군 훈련 갔죠 경상공대 그날 가고 인문 예체는 다음날이라 나는 다음날이었고 해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 조 보고 있었는데 다 멘탈 붕괴됐어요 아까 쓴대로 우리 조는 발표를 잘 끝냈고 내 친구 조가 발표할 시간 교수님은 남은 사람들끼리 해보라고 자료 공유 안 했냐고 하는데 있을 리가 없지 그 조 애들이 필사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료가 없는 건 아닌데 모여서 정리된 자료가 아니라 산발적이에요 우리 각자 파트는 잘 알지만 취업하는 건 조작회목이라 우리는 그것을 모아서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등등 말하고 있는데 내가 손들고 교수님 호돌이가 그거 PPT로 정리해서 조원 카페에 올려놨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럼 그 조는 맨 마지막 순서로 빼줄 테니 자기 조사 한 부분 돌려가면서 발표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때 걔네 얼굴을 친구가 못 본 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도 만나서 술 먹으면 내 얼굴 일그러들여서 그 표정 흉내내서 보여줘요 되는대로 던진말이었는데 작살로 돌아와서 말 꺼는 여학생도 멘붕 카페 들어가서 자료 다운받는데 그 화면을 빈프로젝트로 모두가 보고 있는데 친구가 자료 올린 글 제목이 제발 부탁입니다 였어요 클릭해보니까 내용이 제발 부탁입니다 최소한 이걸 수업 전에 읽고 들어와주세요 분명 저 아닌 다른 분들에게도 교수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그것도 힘드시면 출력이라도 해서 가져와주세요 12장 밖에 안됩니다 라고 글자 크기 거의 48정도로 키우고 굵게 하고 색깔 빨갛게 해서 가독성 최상급으로 해서 올려놓더라구요 자료 다운받으려던 좋은 얼굴 빨개지고 하는데 교수님 한마디 읽은 사람 수가 1이네요 조언들 한명도 안읽은거죠 교수님 더 볼거 없다면서 그날 수업 그냥 거기서 끝내고 그저 애들이 막 교수님한테 붙어서 다음주에 기회 한번만 달라고 막 애걸하는데 교수님 볼거 없다고 냉정하게 내치고 나가버리셨어요 내 친구는 그 다음주에 발표 쩔개하고 A맞고 조별과제인데 혼자서 했다고 10점 마이너스 한다고 하셨는데 A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신듯 하네요 동생 성격이 많이 예민한 편이었는데 엄마가 쇼핑을 마치고 더워서 베라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해서 동생도 나도 좋아 라고 하고 아이스크림 고르고 계산을 엄마가 하는데 엄마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지도 쓰려고 동전 꺼내서 잠깐 세고 있었어 근데 알바 표정이 되게 이 아줌마 동전을 세고 앉았네 귀찮 이런 표정이었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지만 알바 표정이 웃는 표정은 아니었어 정색이었거든 알바 입장에선 손님이 돈을 세고 앉아있는게 답답하긴 했겠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무튼 엄마한테 내가 계산할까? 하다가 엄마가 됐다고 알바한테 돈을 주고 홈플러스 포인트 카드 같은거 있잖아 빨간색 카드 그거 내미니까 알바가 이건 적용이 안된다고 했나? 아무튼 이 카드 말고 다른걸로 해야한다고 했어 우리 엄마는 이런거 잘 모르니까 아 이건 안되는거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알바가 네 안된다고요 이건 아예 안되는건데요? 이러는거야 표정 되게 기분 나쁘게 엄마는 민망해서 그냥 웃고 있고 나도 화나서 뭐라 하려다가 괜히 일 커지면 엄마가 곤란해질까봐 참았거든 근데 알바가 현금영수증 카드로 찍고 카드 떨구는 척 엄마한테 카드를 던진거야 내가 봤을땐 진짜 놓친척 하면서 던진거였어 손 모양을 내가 어떻게 캐치했거든 뒤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그거보다가 화가 났는지 나 밀고 끼어들어서 여기 직원들은 손님한테 물건 막 던져요? 난 보고 아 얘가 욱했다 생각해서 말렸는데 아 넌 입 다물고 아이스크림이나 퍼먹고 있어 내가 오빠면 뭐하냐 일단 지급받고 아무튼 엄마도 왜그래 딸 동생이 엄마한테 엄마 잠깐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라고 해서 내가 일단 엄마 옆으로 갔어 동생은 그러자마자 바로 알바한테 싸줬어 알바라도 그쪽은 여기 직원 아니에요? 우린 손님이에요 손님이 아무리 모르고 못 알아들어도 그쪽이 무시하는 투로 대하는게 예의에요? 여기 대체 교육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쪽 돈 벌게 해주는게 우리에요 서비스직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댁이 알바든 정직원이든 일할땐 똑바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댁은 물론이고 이 가게가 피해보는거 알긴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 댁 얼굴에 던져도 할 말 없는거 아냐고요 에? 아니면 내가 한번 인터넷에 또 돈 갑질 한번 해줘요? 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해줘요? 내 동생이 나이는 어려도 일찍부터 서비스직종에 취업해서 이미 한 직장의 관리자거든 그래서 가게에서 직원들이 예의 없게 구는거 되게 싫어해 어쨌든 알바가 쟨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표정으로 보길래 동생이 아 여기 관리자 나와봐요 홈풀 관리자든 베라 관리자든 아무나 나오라고요 직원이 못알먹으니까 관리자한테 갈거니까 그러니까 좀 짠많아 보이는 직원이 후다닥 나와서 일단 다짜고짜 죄송하다고 나오는거야 근데 그 알바는 죄송하다고 소리 안하고 버티더라 아무튼 동생이 당신이 여기 관리자에요? 아니면 얘기할 생각 없어요 당장 부르세요 한 몇 분 뒤에 베라 점장 같은 사람이 겁나 달려오더라고 그 사이에 엄마는 안절부절하는데 내가 엄마 말렸어 솔직히 내가 나쁜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행동했는데 내 동생 같은 진상 하나 둬야겠다 싶어서 동생이 점장 같은 사람한테 상황 설명하고 여기 대체 교육 어떻게 하는거에요? 나도 한 직장인 관리자지만 아무리 일기 알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잘라요 손님 응대가 이 가게에서 얼마나 중요한건지 뻔히 알면서 알바가 손님을 무시하고 그러나요? 원래 세다고는 생각했지만 진짜 잘 따지더라 동생이라지만 나도 좀 무서워질 정도였어 그렇게 계속 말해도 계속 알바가 반성의 기미가 없자 잘리게 하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고개 푹 숙이고 사고하더라 엄마에게 잘못한거 사과하더라 그러고는 계속 죄송하다는 점장님이랑 다른 직원한테 당신들이 미안할건 아니에요 이번에 호작이 당했으니까 안하겠죠 수고하세요 호돌이의 사이다툰 같이 진급한 여자 차장이 있었어요 여자 차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창업 멤버로 고졸로 입사해서 말단 격리부터 시작하여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가며 이사님의 충실한 오른팔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정치에 능하고 처세술이 좋아 회사 내외적으로 평판이 좋았으나 너무 성격이 드세고 한번 찍히면 뼈도 못 줄인다고 평가받았어요 실제로 여자 차장한테 찍혀서 퇴사한 남자 직원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20명 남짓한 회사에서 넘버3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죠 같이 차장으로 진급을 하고 나이도 동갑이었던지라 차석에서 친구인 듯 동료인 듯 상사인 듯 이렇게 지냈었는데 처음에 제가 과장일 땐 도움을 참 많이 받았죠 근데 같이 차장으로 진급을 하니 여자 차장은 그게 못마땅한지 그때부터 사사건건 간섭과 방해를 일삼았어요 실제로 새해가 되면서 연봉 책정을 하는데 여자 차장이 이사님에게 이 차장은 매년 진급해서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이번엔 동결시켜야 할 것 같네요 라고 해서 남들 연봉 오를 때 동결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칼날을 갈고 있었죠 그러다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매출 10억짜리 공사건이라 여자 차장과 제가 반으로 나눠서 5억씩 진행하기로 했었어요 각자의 루트로 소재 견적, 가공 견적, 일정 조율을 하는데 먼저 마무리가 된 여자 차장이 견적을 저에게 넘겨주며 제 건이랑 취합해서 보고서 작성하라고 넘겨줬어요 그냥 제 것과 여자 차장 거랑 취합만 해서 보고하면 되는데 왠지 느낌이 쎄한게 여자 차장의 견적을 검토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일단 표준가로 계산해보니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비싼 집행가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사님한테 어떻게든 마음에 들려고 하청업체들 들들붙아서 표준가에 5% 이상 내고가 들어가야 정산인데 더군다나 금액도 큰 공사라 턴키로 던지면 더 다운될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교묘하게 제 견적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동일한 소재, 동일한 아이템의 경우 하청업체에 온갖 아양을 다 떨어가며 최저가로 견적을 받아내고 다른 아이템의 경우 조금 루즈하게 견적을 받았죠 가공 일정에 대해서도 제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공업체를 동원해서 소재 투입 즉시 동치다발적으로 진행해서 대개 두 달 정도 걸리는 일정을 한 달로 줄여버렸어요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가고 이사님이 짱구가 아닌 이상 같은 공사권을 둘로 나눴어도 모를 수가 없었죠 이사님의 특별 지시사항이 개인 휴대폰으로 내려왔어요 여자 차장에게 얘기하지 말고 저보고 따로 여자 차장 견적권을 견적을 받아보라 하더라고요 아이템만 몇 개 섞어서 똑같은 공사권인지 알 수 없게 하여 동일 업체 다른 담당자에게 견적을 냈어요 정확하게 5% 정도 견적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제 담당자에게 넌지시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동일 견적을 다른 담당자에게 받았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회사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 있나요? 물었더니 헐 여자 차장이 받은 견적의 담당자와 그 위에 부장 여자 차장 이렇게 3명이서 주기적으로 작당을 해서 리베이트를 챙겼던 거예요 이걸 보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대놓고 전쟁이라고 선언하는 것 밖에 안 돼서 슬슬쩍 소문만 흘렸어요 우리 회사당 그 하청 직원이 아닌 가공업체 쪽에 어떤 사람은 백만인도 먹고 그런다는데 참 능력이 좋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죠? 라며 조금씩 내용을 바꿔가며 여러 업체에 소문을 흘려 일주일 만에 이사님 귀에 추측성 소문이 들어갔어요 결국 여자 차장은 제대로 찍히고 그 이후 가오 세울만한 커다란 공사권은 저와 천사 같은 부장님 둘이 콤비로 진행하며 승승장구하고 여자 차장은 잔잔한 공사들만 아래 과장 대리급들과 굴러가며 지내있어요 속 시원하죠? 오랜만에 콜택시를 불러서 출근했는데 인상 좋고 연배가 있으신 기사님이 오셨더라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사님께서 진상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기사님이 한 아줌마를 태우고 가서 목적지 부근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차들이 길가에 쭉 불법 주차가 돼 있어서 마땅히 세울 곳이 없었다고 해 그래서 불법 주차 차들을 지나서 원래 세워달라고 한 곳보다 조금 지나서 세웠는데 요금은 3,000원이었는데 조금 지나가는 바람에 3,100원이 되었다고 해 그래서 기사님이 아이고 조금 지나쳐서 100원 올라갔네요 죄송하네요 3,000원만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아저씨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했다네 기사님 어이없고 화나서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미터기 조작했잖아요 인생 똑바로 살라고요 기사님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아줌마랑 싸우기 시작했대 미터기 조작한 적도 없고 100원 더 나와서 그거 안 받겠다고 한 게 무슨 죄냐고 따지셨는데 아줌마는 그동안 3,000원 넘게 나왔던 적이 없으니 미터기 조작이라고 박박 우기더라 기사님은 자기 딸벌되는 여자한테 인생 똑바로 살라는 소리 듣고 그게 무척 화가 나셨다고 해 기사님이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상황을 듣더니 기사님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대 아줌마는 그래도 자기는 잘못 없다고 미터기 조작한 거 맞다고 기사님이 영업 방해랑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며 파출소로 이동했는데 아줌마는 경찰차 타고 가는 동안 남편을 소환했어 가서 보니 아줌마는 33살로 기사님 딸보다도 한참 어렸다고 해 남편이 와서 경찰에게 상황을 듣고는 아줌마한테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해서 남편이 기사님에게 사과했어 아줌마가 인정을 못하고 내 편 안 들고 저 아저씨 편 드냐고 날뛰면서 친정아버지까지 소환해서 친정아버지 오셔서 설명 듣고 아줌마한테 버럭버럭 화내면서 니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년이냐며 어떻게 어르신한테 그따위 말을 하냐고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기사님께 계속 사죄했대 남편과 친정아버지 둘 다 아줌마 잘못이라고 하니 아줌마가 살짝 당황했어 기사님은 계속 파출소 안팎으로 오가며 담배로 화를 사귀고 계셨다고 해 경찰들은 합의하라고 하는데 아줌마가 죽어도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날 뛰어서 기사님은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셨어 그때 남편이 무릎 꿇어서 기사님이 놀라서 얼른 일크 세우고 그걸 보고 아줌마가 급 낯빛이 변했다고 해 그러더니 아줌마가 잘못했다고 하기 시작했다고 해 마지막에는 자기가 경솔했다며 울었다고 하네 남편이랑 친정아버지가 현금 탈탈 털어서 20만원 만들어서 기사님 드리면서 오늘 일하지 마시고 쉬시라고 죄송하다고 했대 그렇게 아줌마는 남편과 친정아버지한테 요거 더 먹으며 가고 기사님은 파출소에 바카스 한 박스 싸드리고 하루 쉬셨다고 하셔 그나마 남편이랑 친정아버지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아줌마는 진짜 노답 왜 십미터 거리를 더 갔으니 당연히 돈이 올라가는 건데 그걸 미터기 조작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는 뭐야 대체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동기들끼리 만든 단독방에 다섯 명이 있어 근데 전부 다 친하진 않고 절친에 절친 이런 식으로 얽혀 있었어 특히 그 중 한 명은 우리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랑만 엄청 친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친해지게 된 그런 거 근데 걔가 좀 예전부터 너무 오지랍에 질투해 사람을 귀찮게 하는 애라 나는 지금까지 약 7년간 거의 얘기를 잘 안 했어 얘를 오지라고 할게 그리고 그 다섯 명 중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한테 연애사나 이런 걸 얘기한 적 없다가 지난번 서울시청 퀴어 퍼레이드에서 찍은 사진을 딱 올리면서 커밍아웃 한 친구가 있었어 얘가 야자수 패턴으로 폰배경 해놨으니까 야자라고 부를게 일단 야자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친구였어 키 170 초반에 늘씬한 몸매 단순히 예쁘다 하는 얼굴이 아니라 전지현 플러스 크리스탈 느낌 아름답다 워 포스 하는 얘가 성격은 완전 상남자에 껄껄거리며 웃는 타입이라 남녀노소 딱히 적 없고 좀 여러 인맥도 넓은 엄청난 친구였어 근데 남자친구는 전혀 사귀질 않아서 눈이 엄청 높은가 했더니 그간 여친 사귄다고 바빴다고 쿨하게 말했어 우리 중에 오지 빼고 다 얘랑 엄청나게 친했어 오지도 꽤 공부는 한 친구라 중경회식권 대학을 갔고 2년 전 쌍수를 한 이후 나름대로 상승세를 타며 지금 공기업에서 일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중이야 근데 커밍아웃 한 이후 친구들끼리 한번 분위기 좋은 바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오지도 그 자리에 끼게 되었어 근데 뜬금없이 오지가 야자한테 세상에 잘난 남자 널리고 널렸어 얘 난 곧 상견례하게 될 거 같은데 너 그러다 나이 들면 늙고 능력 없는 놈들만 꼬인다 네가 만난 여자애들 뭐 별거 아니더만 여친 있으면 어때 딴 남자 만나는 거 아니니까 남자친구도 사귀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아는 오빠 중에 너 마음에 든다는 오빠 있었는데 소개시켜줄게 그 오빠 되게 귀엽다뇨 하는 말에 야자 표정 싹 굳었는데도 오지는 입을 멈추지 않더라고 옆에서 애들이 말렸는데도 꾸역꾸역 다 말하더라 야 지금이니까 남자들이 너한테 매달리는 거야 얼른 한놈 꼬셔 까놓고 말해서 경제적이나 사회적 능력은 남자들이 더 높은 애들 한참 많은데 네 시간 낭비지 남들이 인정해주지도 않는 연애의 시간 낭비 그때 딱 야자가 말 끊고 바로 여친한테 전화했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미안한데 혹시 여기로 여친 불러도 괜찮아? 모두 허락하자 자기야 바빠? 혹시 지금 여기 어디어딘데 이쪽으로 잠깐 올 수 있겠어? 그러고 전화 끊기고 난 다음에 오지한테 네가 전부터 오지랖 넓게 굴고 나랑 애들한테 자격지심 느껴서 난리 치는 거 불쌍해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는데 내 여친 불렀으니까 그 앞에서 직접 네가 능력있는 남자 능력있는 사람 운운하고 네 남친 자랑해보길 바래? 오지 완전 당황해서 어버버 거리다가 일어서려는 거 야자가 맞고 한 2-30분 뒤인가? 드디어 야자 여친분이 나타났어 근데 웬걸? 야자랑 비슷한 키에 모델 포스 넘치는 여자가 스키니진 완벽하게 소화하며 걸어 들어온 거야 서로 인사하고 야자가 오지한테 눈짓했어 오지는 당사자 외모가 생각보다 출중해서 약간 기에 눌리는가 싶더니 다다다다 싸대더라 친구라서 솔직히 여자가 여자 만나봤자 뭐 사회적 인식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 능력있는 남자 널리고 널렸는데 차라리 걔들 만나라고 했어요 그쪽이 뭔 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에 야자 여친분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건 곧 친구분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더군다나 저는 국적도 외국으로 돼 있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외에서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 포기할 마음은 없는데? 하고는 여기서 얘기 그만하고 다른 데로 자리 옮겨서 한 잔 더 하자 하셔서 와인 더 마시고 각자 헤어졌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름 들으면 다 알 만한 그룹의 상승녀였던 거야 저는 일단 꽤 희귀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때문에 활동이 많이 제한되고 꾸준히 약물 복용과 시술에 의존하는 상황에 처했었죠 이 기간 중에 제 인생은 상당히 암울했어요 당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도 손을 놓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그림이에요 학창 시절부터 낙서만 주구정창 했는데 마음에도 없는 학업을 한다고 그냥 제 마음을 눌러 담고 있었어요 오늘 썰의 주인공은 제가 그림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저한테 시비 털던 놈입니다 저는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가 학원에 등록했는데 이 녀석도 비슷한 때에 들어왔어요 컴퓨터 아트 학원이라 디지털 작업을 가르치는데 전 그림부터 초짜고 걔는 나름 미대를 다니더라고요 진짜 얘가 말을 막 하는 성격이라 조금 알고 지내니까 뭐 별말 많습니다 그렇게 반년 다니다가 나온 게 딱 올해 초인데 병세가 많이 호전돼서 집에서 그림 그리는데 충분히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올해 말까지 아는 지인에게 소개받아 게임회사에서 견습처럼 배우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AD 보시는 분이 휴게실에서 저랑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약간 장난기가 많으셔서 어이 실력이 좋아졌어 쓸만해? 감사합니다 형님 물론 대충 공부한 놈 치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도 앵간한 시임생들보단 낫다 감사합니다 형님 물론 네 나이는 졸업반이지만 말이야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주고받는데 핸드폰이 울리셔서 보는데 한숨 쉬시면서 말하기를 야 진짜 이 새끼 삼없네 왜 그러세요? 아니 한참 아래 후배인데 계속 앵겨부터 미치겠어 뭐 자리라도 달래요? 아니 나는 자기 실력 좋다고 폭폴 보내서 봤는데 뭐 그냥 다 엉망이야 그렇게 심해요? 심한건 둘째치고 후배라고 챙겨주고 싶다선 쳐도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좀 알아보니까 학점도 빵꾸내고 뭐 과제중에 표절 때린 것도 있고 나한테 계속 연락해 잘 봐달라고 뭐하는 놈이래요? 이상한 놈이네 봐봐 이거는 아주 피카소야 피카소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면서 본 대화상 덜 엿먹인 그놈입니다 신나는 마음에 그때 학원 친구들에게 문자로 안부를 물어보고 걔가 맞다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친구들과 짜고 단톡에 초대를 했습니다 내가 취직했으니 간만에 보자고 쏜다라며 너는 어떻게 지내? 요즘 일자리 구한대매 하면서 슬슬 미끼를 던지고 걔가 요즘 아는 선배가 자기 넣어준 데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길래 웃음을 머금고 쎄기를 박아줬습니다 아 그래? 나 일하는데 AD형도 후배가 지원한다는데 보니까 실력도 없고 학전 빵꾸에 표절까지 했다는 애가 자꾸 아는 척한다고 난감해하시더라고 흐흐 이렇게 단톡을 보내자마자 걔가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열폭해서는 요즘은 학교 안 사와도 장애인이면 뭐 불쌍해서라도 채용해 주겠지 이러더군요 그래서 와 난 일반전형으로 면접보고 들어갔는데 나보다 가방끈 긴 애가 선배 등살에도 뭐 높이는 거 보면 쓰읍 어지간히 문제 있는가 보다 그치? 여기서 그냥 바로 단톡방 나가더라구요 진짜 그거 보고 남은 인원들끼리 겁나 웃으면서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속이 시원했네요 저희 회사는 원래 9시 출근이고 매주 월요일은 임원급 회의가 오전 7시에 있어요 7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임원급은 15명 정도구요 임원 외 직원은 월요일은 눈치껏 8시 반 정도에 출근해요 저는 입사한지 두 달 된 완전 막내인데 저희 팀 팀장님이 땡땡씨는 매주 월요일 6시 반까지 와서 회의실 준비랑 커피 준비해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달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55분 정도까지 회의 준비해 놓으면 업무 시작하기 전까진 멍때리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번주 월요일 쉬고 화요일날 회의 준비하고 있는데 총괄 이사님이 6시 45분쯤 오신 거예요 땡땡씨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깜짝 놀라서 물으시길래 회의 준비하러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준비 뭐뭐하냐고 물어보셔서 금요일 오후에 임원들한테 회의자료 취합해서 프린트하고 명수대로 준비하고 자리 정리랑 커피 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셔서 그리고... 음... 쉬어요 했더니 음... 음... 하는 표정으로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이번주 화요일 임원급 회의 때 이사님이 또 일찍 오시더니 오늘은 커피 10분 늦게 달라고 하셔서 7시 10분쯤 임원들 다 모여 계실 때 커피 들고 들어갔어요 너무 많아서 7잔 정도만 먼저 나눠드리고 있으니 이사님께서 커피 한 모금 드시더니 땡땡씨가 탄 커피 너무 맛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얼굴 시뻘기져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앞으로 커피는 각자 입맛에 맞게 타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땡땡씨가 탄 커피 너무 맛없어서 임원들 다 먹지도 않고 대부분 버리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임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총괄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들 아무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료 같은 것들은 팀장님 지목하시면서 팀장님이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커피는 오늘 것까지 성의를 봐서 먹을게요 커피 타는 재주가 없는 거 보니까 앞으로 커피 타는 일은 못하겠네요 그만 가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진짜 카리스마 폭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의 준비를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평소 팀장님이 저한테 커피 심부름이랑 온갖 심부름 다 시키셨는데 더 이상 팀장님도 저에게 커피 심부름은 안 시키십니다 회사는 커피 타는 곳이 아니죠 카리스마 있는 이사님 덕분에 커피 셔틀 탈출했습니다 우리 명절은 작은 이모랑 큰 이모가 우리 집으로 오시는데 참고로 이모들은 각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중에 큰 이모 아들 즉 사촌동생이 우리 집에서 자주 물건들을 훔쳐갔어 예를 들어 작은 피규어랑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우리 집에서 꾸준히 채집해 가던 깜찍한 소왕마야 이번 추석에도 뭐 하나 가져가겠지 해서 서랍에 웬만하면 얘가 관심 가질 만한 것들 다 숨겨놓고 열쇠로 잠그기까지 했어 서랍 왜 잠겨있냐고 물으면 시험 성적표 있다고 그냥저냥 넘기고 근데 이놈이 이번에 꼭 뭔가 하나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다 숨겨놔서 가져갈 만한 게 없었잖아? 그렇게 그놈이 가져갈 거 수색하던 중 내가 소파 밑에 숨겨놓은 넥슬박스 상자를 발견했어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게 부피도 큰데다가 넣어둔 상자 자체가 색이 화려해 이놈이 이거 보자마자 형! 나 이거 해봐도 돼? 가지고 놀기만 할게 어? 어... 응 응 그래 나랑 하자 그렇게 두 시간 정도 피파하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그대로 그냥 가면 될걸 이모한테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더라 이모는 안된다고 했지만 그놈은 계속 사달라고 하다가 그럼 그냥 가져갈 거야 라고 하더라 그냥 가져가? 내가 이렇게 두 눈이 시뻘하게 뜨고 보고 있는데? 내가 좀 당황하자 이모도 당황한 듯이 말했어 아니 이걸 왜 가져가 형 거잖아 그러자 이놈이 더 밀쳐 나를 뛰는 거야 계속 형 거니까 가져간다고 하더라 그러자 이모가 그럼 여기서 살라면서 나가시려고 하자 이놈이 케이스에 엑스박스 다 넣어둔 거를 통째로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거야 나도 보다가 진짜 화날려고 하는데 이모가 이놈 뺨을 때리시더라 이모는 전부터 그놈이 우리 집에 다녀오면 장난감이 생기니까 훔쳐가는 거 예상하셔서 용돈도 더 챙겨주시고 그랬어 근데 이모 바로 앞에서 진상불이니까 이모도 안되겠다 싶어서 뚜껑 열리신 거 같아 가족들 다 모여있는데 이모가 사촌동선이 뺨을 계속 때리는 거야 한 세대 정도 때렸는데 그놈 코피가 나고서야 이모가 때리는 걸 멈추시더라 너 이 새끼 이런 식으로 살 거면 그냥 도둑으로 살아 꼴도 보기 싫어 꺼져 라는 폭언과 함께 가족들 다 데리고 집 가버리시더라 나는 어버버하다가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 얘는 울다가 엄마가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서 달래고 재운 다음에 아침에 집에 데려다 줬어 우리 외갓집은 완전 시골 전형적인 한국 시골집 분위기다 누구 외모, 학벌, 잘남 등등의 은근 오지랖 심한 그 중 엄마 바로 아래 남동생의 딸이 나랑 동갑이었다 시골 친척들 다 모이면 늘상 하는 이야기가 그 집 딸내미와 동갑인 나의 비교분석 시간이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되는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같은 이야기거리 동갑이다 보니 언제나 외모, 몸매, 학교, 공부, 진로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어른들이 늘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 우리 둘은 전혀 친해지지 못했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나는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더 이상 외갓집에 가지 않았다 우리 집은 아무튼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난 그 와중에 딱 하나 가진 재능이 그림이었다 내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미대는 돈 많은 집 자식들만 다니는 곳이라 나는 그림을 주구장찬 그림에서도 엄마 아빠 눈치 보며 고2때부터 이과생이 되었어 근데 이과 과목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성적표를 보신 아버지께서 너... 그냥 미술 할래? 라고 하셔서 그날로 같이 가서 입시미술을 끊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외갓집에서 난리가 났어 실은 나랑 동갑인 사촌 그 외숙무원의 그 애가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배우게 했던 거야 미대를 보낼 생각으로 입시미술만 5년 가까이 시키는 중인데 어디 미대 입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고 그 형편에 이제 시작해서 되겠냐고 하더라고 너네 집은 가난하다 땡땡이는 지금 시작해서 될 리가 없다 라는 말들이 전제로 깔려 있었어 미술학원에서도 입시미술을 이제 시작해서 늦은 감이 있다고 하던 와중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그렇더라 하지만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고 이과생으로 닦아놓은 공부실력이 있어서 수능 성적도 실기도 조금씩 전망이 좋아지고 있었어 하지만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별로 안 나왔어 하지만 아빠랑 나는 막무가내로 두 개 원서를 인서울로 썼어 그 이야기를 듣고 외갓댁에선 또 난리난리가 났어 외숙무원의 그 아이는 나보다 입시미술을 몇 년을 더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세 개 다 지방대학으로 넣었던 거야 주된 요점은 이거였어 우리 땡땡이가 이 정도인데 넌 너무 이상이 높은 거 아니냐? 될 거 같냐?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실기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어 아무튼 그렇게 원서를 넣은 학교의 실기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실로 오랜만에 외갓집을 갔어 외숙문회도 우리 집도 입시가 끝난 직후라 뭔가 후련한 마음을 안고 다들 외갓집으로 모인 해였는데 살짝 미묘한 분위기는 언제 누가 합격 불합격 소식이 들려올지 모를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나의 합격 발표가 났어 그것도 가장 높게 쓴 인서울 합격 중 한 곳에서 무려 경쟁률이 44대 1이었는데 떡하니 붙어버린 거야 더 대박은 실기시험이 만점을 받아 꽉 차석으로 붙어버렸어 외갓댁 식구들 다 기뻐해주고 엄마 아빠도 난리났는데 나의 사촌 결과는 삼지망 모두 지방대 모두 떨어지고 결국 재수해서 간 곳이 또 지방대였어 속이 다 시원하더라